어서들 들어오게 마그리 안녕하신가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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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소정이 안되네 아 배불러 오케이 이제 오늘 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제목부터 배불러 보이죠? 뭘 먹었는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버블에 말했다시피 카레를 먹었어요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를 시키는데 비프 카레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고기 추가가 없더라고 고기 추가가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단백질이랑 단백질은 추가할 수 있는 단백질은 다 추가했어 돈까스랑 계란 스크램블이랑 반숙 그리고 단백질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? 그러니까 버섯도 추가를 했어 고기 추가가 없어 고기 추가가 없길래 계란 추가했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이따만한 고기 들어가 있는 거 바랬는데 없더라고 왜? 그러니까 없더라고 부럽대 어? 부럽대 전화해서 물어봐 네가 왜 니쿠가 나잇? 한 번 물어봐 왜 니쿠가 나잇? 너도 카레 먹었지?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지마 대끼? 대끼라니 아니야 대끼? 대끼 대끼 대끼? 얘는 컵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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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끼 컵끼 쿼카랑 또 닮은 거 있나? 햄스터 쿼카 코스터? 오빠 내가 멋있는데 그렇지 코스터 멋있지 야 힙하다 난 코스터 야 멋있다 그렇지 괜찮지 코스터 진짜 코스터 나 좋은 거 같아 응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녔어? 그냥 치워야 돼 아 그치 깨끗하게 치우고 알겠지? 응 깨끗하게 치워야 돼 아 비굴러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빌드를 좀 읽어볼까? 대박 한지성 색박빈 청설모 닮지 않았어 하는데? 청설모? 모르겠네 뉴트리아 아니잖아 아 진짜 있어 응 뉴트리아 죽을래? 너 누구냐 너 너 내일 오후 6시 반까지 우리 콘서트장으로 와 맞나? 6시 반? 6시 반 맞아 어쨌든 그때까지 와 그리고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어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으라니 또 뭐야 저건 보이라이브야? 어 보이라이브야 왜? 왜? 왜 혼잣말 하나 했어? 나 머리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데? 진짜 괜찮아 진심이야? 어 진심으로 괜찮아 스테이 깜짝 날 것 같은데 폭탄이 왔어요 폭탄이 왔어요 폭탄 한씨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으면 콘서트 무료 입장 가능하냐는데요? 네 맛있어 아니죠 양 안 돼? 양 배불러 맛있어 양 괜찮아? 양 괜찮아 말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우리 스테이가 어? 들어오고 싶다면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들어오고 싶지 진짜? 당연하죠 진짜? 응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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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다 그럼 나도 콘서트 찍을게 사줘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무대 설 거 아니야 그날만 홀로그램 세우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갈래 하나 비행기 표도 보내줘라는데 비행기 표 가능? 책임져서 잠시만 아싸 나도 무료 입장 고마워라는데 여러분 여러분 나 나 비자도 끊어달래 비자 제가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? 비즈니스석이 좋대 그쵸 파이팅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의 다 비즈니스 태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비즈니스석을 사줄 수 있을까? 내가 항공사 그거 아닌 이상? 항공사의 사장이 아닌 이상? 일단 한 비행기에 다 못 태우겠지? 그치? 한 비행기에 다 못 태우니까 비행기 한 대에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을까? 우와 우와 진짜 궁금해졌어 갑자기 첫번째 나오나? 아냐 여기 댓글로 이제 알려줄걸? 역시 자 한 10초만 기다려봐 그러면 여기는 화질이 좋은데 여기는 왜 화질이 걸리나? 여기 지금 데이터가 느려가지고 저기도 화질이 안 좋은가 본데 해상도 무슨 일이라는데 해상도 무슨 일이라는데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괜찮은데 이런 음향 이제 점점 알려줄 200석 있대 아 200석 있어요? 200석? 150? 삼천 아니 삼천은 아니지 아니 내가 사람 개념이 그렇게 없더도 오우 300명 190 189명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 어쨌든 200에서 180 야 많이 탈 수 있는 건 700석까지 있다는데 네 700명으로 태울 수 있어? 신기하네 다음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200석인데 항공사를 그냥 인수하래?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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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리누야 이제 넘어가 헛소리로 하니 당황시키지 말고 야 헛소리라니 너 당황했어? 안 당황했어 그래? 우리 리누 헛소리 안 해요 그럼 좀 더 당황시켜볼게 이제 아니야 하지마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니 어깨 타고 간다 어깨가 없어졌어 몇 명 몇 명 탈 수 있어? 어? 몇 명 탈 수 있어? 한 한 명 반? 한 명 반 한 명 정도? 한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그럼 얘가 하니 하니 입으로 한 입으로 얘기하지 그러면 두 입으로 얘기하나? 이름이 하니인데 한 입으로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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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칸도 괜찮아 화물칸은 안 태워 드립 레전드 드립 레전드 잘했나 봐나 예스 잘했어 예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예 그냥 오늘 온 목적은 그거였어요 비행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밥 잘 먹어서 아 배부르다 자랑하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내일 공연 때 뵐게요 안녕 아 진짜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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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